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참 잘해야 되지만 국민들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이나 힘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그 나라 국민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잠시 동안의 흥미거리 이야기거리지만 금세 잊어버리고 말죠. 수많은 사건들이 세계는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국가를 잘 운영하지 못해 가지고 권력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사람들이 참 안 됐다고 생각할 뿐이고 금세 국제사회에서는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베네수엘라가 참 여러분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석유 자원이 풍부한 나라 한때는 남미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었던 베네수엘라의 수도가 가락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여러분들 절대 빈곤 이하에 있고 인구 가운데 4분의 1에 나가는 700만 명 정도가 나라를 떠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제사회의 관심이란 것은 싸늘하게 이렇게 식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그런 관한 그런 기사들은 요즘 잘 나오지 않는데 어떤 일들이 거기에 벌어지는지 하이프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고 투자는 끊겼으니까 국민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쓰레기통을 이러면 뒤지겠죠. 그렇지만 포퓰리즘 정치에 의해 가지고 이익을 제공받는 소수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현재 정권을 지지할 것이고 선거 부정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대로 된 전자투표결수지 않습니까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겁니다. 차베스가 완전히 나라를 그냥 골로 보내는 그런 제도를 정착시키고 간 겁니다. 독주를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마침 동아일보에서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에 한 번 저 여러분에게 소개할 만한 필요가 있다. 이 마두르 차베스의 딜을 이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권력을 연장하고 있는 인물이죠. 군인 출신입니다. 마두르가 이제 유력한 야당 후보를 그냥 아예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여기에 대해서 중남미 주요국 지도자가 좌파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르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정적을 탄압하는 등을 두고 충돌했다. 우파 마리오 아브도 베니테스 파라가이 대통령 루이스 라카의 오르가이 대통령은 마두르 대통령이 중남미의 민주주의를 지금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핑크운동 여러분들 덕택에 권력을 장악한 좌파 정치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그다음에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마두르 대통령을 두둔하는 거죠.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냥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냥 구경거리인 겁니다. 그 나라가 곧 겪는 고통이 아무도 그 고통에 동참하거나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이날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난미 공동시장 정상회의에서 베니테스 대통령은 마두르 정권이 야당 정치인 마리아 마차도 전 의원의 대선 출마를 봉쇄한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번 선거도 부정선거였지 않습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남미 공동시장은 베네수엘라가 완전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도록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베니테스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좌파 이름들 대통령인 페르난데스는 베네수엘라 내정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마차도 전 의원이 마두르하고 이런 부정선거 문제를 가지고 격돌 했지 않습니까? 지난 선거에서. 마차도 전 의원은 내년 대통령의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마두르 대통령의 최대 경쟁자로 꼽힌다. 마차도 전 의원은 지난달 올해 10월에 열리는 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마두르 정권은 즉각 그의 공직 수행을 2030년까지 금지해버렸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국민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끝이 난 겁니다. 국민들이 더 할 나이 없이 고통을 겪더라도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엊그제 소개해드렸던 그런 그리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없죠. 2013년부터 집권 중인 마두르 대통령은 전임자 우거 차베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노골적인 대중영합주의 정책과 반대파 탄압을 일관하고 있고 미국이 마두르 정권의 대선 부정 등을 이유로 2019년 국가 핵심 산업인 원유 수출의 제재를 가하자 심각한 경제난을 걷고 있다. 인구의 4분의 1의 육박을 당한 700만 명이 나라를 떠났다. 나라가 망하든 인구의 4분의 1에 당하는 700만이 나라를 덩지고 떠나든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든 국민들이 절대 빈곤에 있든 간에 전혀 관련 없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두르 정권이. 우거 차베스가 남긴 가장 여러분들 마이너스 유산은 포퓰리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마음대로 선거 결과를 밀실해서 조작할 수 있는 그 선거 시스템을 차베스 이후에 마두르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이 나라가 독재 정권을 교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부정은 조기에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그 국가가 해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엊그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그래도 그리스는 이런 1980년부터 포퓰리즘 정권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렀지만 결국은 지금 이렇게 경제개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국민들이 그래도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힘을 못 가지게 되면 그냥 국민들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 노예 상태로 대한민국에 가는데 부역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겁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앞으로 어려워지겠습니까? 이런 대선 부정 이게 여러분들 보면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부정선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2020년도 12월 9일에 그냥 권력의 정당성이 전혀 없고 그냥 선거 부정을 가지고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마드로 정권이 그냥 무너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마드로는 권력을 부정직하게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불법적으로 그는 2018년 선거를 훔쳤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 전자투표기를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완전히 밀실해서 다 조작할 수 있는 숫자 조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베네수엘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제가 볼 때는 안 됐습니다.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최근 기사는 좀 드문데 이게 보니까 대개 2021년 또 11월 20일 날 베네수엘라에 훼손된 11월 20일 선거. 이거는 미국 국무부에서 나온 거네요. 마드로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가들이 목소리를 높이다. 미국 정부의 대사관에서. 베네수엘라의 오염된 투표. CNN 패크 체크. 여러분 이게 그래도 국민들이 어느 나라든 간에 바보천치는 아니기 때문에 선거만 공정할 수가 있으면 그러면 나라가 권력자를 교체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제 많이 어려워지는 것은 피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베네수엘라처럼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를 이용해 가지고 베네수엘라에서도 마라카스의 한 사무실에서 모든 선거 데이터를 다 제조 생산해서 발표할 수가 있으면 국민들이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전 국민의 25%인 700만이 떠났다는 이야기는 웬만큼 여유가 있고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국가를 포기했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깊게 보고 배워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난 3년을 거의 전부를 걸고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띄웠습니다. 그게 총집 대승한 것이 2022년 또 11월 달에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그 당시까지는 2022년 또 유리를 지방선거까지 6번 그리고 그 사이에 4.15 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7번의 선거가 모두 다 숫자를 조작한 그런 선거라는 것을 이렇게 제야 전문가의 전폭적인 그런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다 밝힌 책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둑놈들 시리즈입니다. 이 선거를 지키는 것이 이 어렵게 만든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처절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책이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구매도 해 주시고 주변에 선물도 해 주시고 하셔서 이렇게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